야, 야, 김비서, 김비서! 너 왜 남의 대본을 보고 그래? 남의 대본은 아닙니다, 이거. 저희 이번에 버라이어티, 1박 2일에 제가 섭외가 됐습니다. 야,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MC 누가 했어요? 강호동, 은지원, 이승기, 이수근, MC몽! 그리고 나! 김씨! 야! 김준형, 김씨! 야! 나 확실해요! 김윤영, 김씨, 부산구파 28초, 김씨! 야, 진짜? 우리 아파트 둘째 같아, 김씨! 나는 말이야, 가수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요. 이번에 김장훈, 기부천사 김장훈. 김장훈 콘서트에 딱 가서 객석에 앉아있었단 말이야. 김장훈이 노래를 쫙 부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고, 개그맨 이광섬 나를 알아보고 마이크를 건네줘, 이렇게! 불러달라고! 같이 듀엣곡을 불러줬지, 불렀더니 김장훈 신나서 발차기를! 아! 아! 이 말이야, 자식아! 김장훈이 발차기를 해주는 애한테! 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야, 글쎄 이 제시들이 건방지게 뭐 운송사업 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래?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네? 몰라서 물어? 왜 우리 결혼식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고! 나쁜 자식! 아, 맞다. 아! 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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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여! 뭐야, 쟤! 야, 너 진짜! 와야! 근데 내가 진짜 진지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뭐인데? 해장님 진짜 쟤랑 사귀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인터넷에 써있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인터넷에 써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만 이번에 운송업, 내가 다 장악했으니까 손대는게 좋을거야.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미 다 손을 써놨습니다. 내가 해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해놨다고요. 내가 얘기를 해놨다고? 아, 내 거예요, 다 이거. 어떻게 버스 쪽, 내가 전용차선가 다 뚫어놨는데. 아니, 버스 이거 제크앱 제가 다... 버스 전용차선 다 뚫어놨었으니까. 버스 타고 제가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버스 댄거, 버스 댄거. 버스 댄거, 버스 댄거. 쭉, 빨리 쭉. 아래, 아래, 버스 댄거, 필요 없어. 애 피치지 말고. 어? 회장님, 이제 30분 안에 와도 환승 안 돼. 환승 안 시켜줘. 아니, 안 하고 시켜줘. 환승 못 시켜줘. 됐어, 지하실 내 거. 됐어, 지하실 내 거. 됐어, 지하실 내 거. 됐어, 내릴 때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안 할 수 있어. 아, 지하실 내 거. 지하실 내 거.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됐어,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비행기 내 거. 비행기 내 거. 됐어, 비행기 내 거. 스티어디스 이제 박지선하고 오나미. 됐어. 계속. 다. 무조건 달라고 하면 뽀뽀해. 무조건 미흡까지도 뽀뽀해. 택시 할 거. 다행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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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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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왜 이래? 아마 저같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너 저번에 비싼 오리털 장바 샀다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집에 들어와 봤는데 오리털 장바 담배빵나 있었지? 누가 그랬을까? 회장님, 저번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무심결에 밑으로 가래침 뱉었는데 집에 오는 회장님이 아빠 맞았죠? 아, 진짜? 누가 그랬을까? 노후라는 게 아버지가 호직으로 나니까.